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을 꿰뚫는 노른자 영어 코수현 선생님입니다. 왜 자꾸 노른자냐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 태클 걸지 마시고 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찐 표현이랍니다. 그리고 제가 노란색을 좋아해요. 자 우리 오늘은 뭐 때문에 선생님이 이 오리엔테이션을 했느냐 우리 이렇게 스튜디오 강의를 하겠지만 선생님의 살아있는 찐 텐션 보이시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현장 강의도 찍어봤는데 왠지 스튜디오 강의를 찍으면 저희 메가 스튜디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조명이 확 들어와서 내 길을 놓은 얼굴도 환하게 되고 여러분도 같이 또 강의를 듣다 보면 환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까요? 자 우리 이 강좌는 선생님의 첫 번째 구문 강좌입니다. 2023년 수능을 데뷔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강좌고요. 해석을 확실하게 잘할 수 있도록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쉬운 문제만 다루는 게 절대 아니라 기출 문제를 가지고 와서 패턴화 시키는 거예요. 자 단어는 내가 찾아서 해석하면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 이해가 파악이 안 된다면 그런 친구들은 이 구문 백돌이가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고수현에서 따온 고수 그 다음에 구문으로 백점을 돌파하는 이들 이래서 백돌이에요. 백돌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백돌이라고 이제 불리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심지 굳게 자 이제 공부에 대한 결심을 하셨다면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리엔테이션에서 선생님이 어떤 것을 보여드릴 거냐면 수업은 이렇게 전개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수능 오답률 1위 빈칸 추론에서 나왔습니다. 21년도 31번 빈칸 추론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게 빈칸이 나왔냐면 여기에 딱 빈칸을 집어넣고 뭐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는 독해 강좌가 아니잖아요. 구문 강좌니까 내용 파악에 좀 초점을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장을 딱 보면 일단 마침표가 이렇게 딱 찍혀져 있는 게 문장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하 대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침표가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기에서 컴마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딱 끊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숨 쉬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선생님 뭐 이상한데 우리 그런 거 모를 것 같아요. 모를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대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호우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컴마컴마랑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김밥 말듯이 묶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식어구 처리가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 처리인데요. 오늘 패턴은 딱 이것만 한번 기억해 봅시다.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I am 자 나는 pretty 예뻐요? 끄지 마세요 여러분. 예문이에요. 흥분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우 나 예뻐 그러면 나하고 예쁜 똑같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태를 설명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안녕 나는 수연이야. 자 이렇게 이름을 얘기했죠. 이런 것도 뭐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형용사나 또는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를 가지고 비동사 뒤에 동반하는 걸 보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적 구조로 봤을 때는 등호라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등호로 처리해서 이게 이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거랑 같다. 이건 저거랑 다르다. 얘만 구분하시면 구문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she becomes 그 다음에 a teacher 자 그녀는 선생님이 되었다. 그럼 여기 선생님은 다른 사람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 대답을 할 수 없죠. 스튜디오 강의니까 아니죠. 그녀랑 똑같잖아요. 그죠? 전 피디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줄 줄 알았거든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she하고 a teacher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같다. 아 그러면 선생님 become도 비동사처럼 등호로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자 he kill 선생님 사실 kiss를 쓰려고 했는데 kill이 나왔습니다. 자 kill her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여기서 그는 그녀를 죽인다. 자 그럼 여기서는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같다 다르다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핵심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s는 비동사다. s는 v다 라고 해서 s는 뭐다? v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열이 나왔을 때는 이 대열이 거기라는 부사예요. 이런 부사가 문장의 맨 앞에 나왔을 때는 자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뭐뭐가 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 오브가 정말 많이 붙어있는데 얘가 소속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b의 a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또 이제 경상도 분인 저희 어머니께서는 의 발음을 잘 못해요. 으 이렇게 하시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b의 a 이렇게 해석하실 수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한번 가볼게요. the role of science니까 해석해 보세요. 아 그렇죠. 대답 못하죠. 그죠? 제가 해드릴게요. 과학의 역할. 이해되셨습니까? 끝났어요. 자 과학의 역할은 can be니까 이럴 수 있다. 그럼 과학의 역할은 뭐 될 수 있느냐? state가 말하다예요. 근데 앞에 오브가 붙었으니까 과장된 과장된 거예요. 과학이 과장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쉬워주라 그랬습니다. 됐죠? 자 with its advocates slipping into scienticism 이렇게 얘기해서 두 번째에서 이제 모르는 단어들이 막 속출해요. 이건 뭐예요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는데 일단 우리의 전체적인 구문은 뭐냐면 과학의 역할은 과장될 수 있다. 이것만 일단 보자고요. 자 과학의 역할은 과장될 수 있다. 과장 된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scienticism is the view. 자 여기서 또 끊으셔야 돼요. 그러면 뭐다? 과학을 갖다가 생각하는 것 중에 scienticism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관점입니다. 됐 부터 끝까지 딱 보니까 이 안에도 뭐가 드글드글 하냐면 막 비동사들이 드글드글 거려요. 그죠? 다 똑같다는 거예요. scienticism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어떤 관점이냐면 과학적인 description 하면 설명, 묘사예요. reality가 현실이죠. 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 유일한 진리다. there is 존재하는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과학에 대해서 얘가 유일한 진리다. 라고 생각하는 게 scienticism이에요. 과학 만능주의라고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되는데 뭐 수능에서 내가 scienticism이 과학 만능주의인지 아니면 과학 뭐 단문주의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컴마 중요하지 않아요. 자 there has been이니까 이때 느낌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있어 왔다. 자 뭐가 있어 왔냐. 이런 성향이나 경향이 있었다. 자 어떤 경향이냐. scienticism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자 여기도 비동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 어떤 사실적인 주장도 authenticated 하면은 이게 사실로 인정받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사실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인정받을 수 있대요. 뭐 해야 인정받냐면 혹시라도 또는 only if니까 단지 과학적인 이라는 term이 용어예요. 그런 용어가 can be ascribed to it 그 주장에 포함이 될 수 있으면 다 뭐다 인정받을 수 있대요. 자 여기는 단어가 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서 보면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정받을 수 있다고요. 자 뭐 해야지 인정받을 수 있냐면 아 과학적인 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과학은 과장될 수 있는데 유일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이라는 말이 무조건 들어가야지 인정받아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the consequence 가 결과라는 뜻인데 여기도 easy 보이시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결과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자 that 이하에 딱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묶어주시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become이 또 등호랑 똑같아요. non-scientific approach 보자마자 뭐다? 아 비과학이구나. 그러면 과학이 아니라 비과학적 접근법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비과학적 접근법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우리가 인정을 받았냐면 subjective 이건 아실 거예요. 주관적인 그래서 얘는 주관적이야. 주관적인 거라서 therefore 따라서 of 빈칸이 여기에 들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이와 같은 주장은 little 거의 빈칸하지 않았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 다음 가볼게요. The philosophy of science 이니까 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거예요. 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sick 추구한다 라는 뜻이에요. 뭘 추구하냐면 avoid 피하려고 해요. 이런 사이언티시즘을 그리고 얘는 좀 균형 잡힌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끝이에요. 과학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자 그러면 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언티시즘하고 좀 달라요. 얘는 약간 어느 정도 균형이 좀 있는 시각이에요. 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인데요. 그냥 한국말로 생각해 보세요. 과학 과장됐어. 과학이 유일해.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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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비과학은 어떻게 할 거야? 하나도 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중요한 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린 항상 중요한 할 때 important important 이것만 배웠잖아요. 근데 뭐가 나왔냐면 account가 딱 나오니까 학생들이 띠용 이렇게 한 거예요. account는 sns 개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개조하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계좌가 뭐예요? 여러분이 그 계좌를 줘야 여러분한테 찾아갈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 기록이에요. 근데 기록을 과거에 왜 했냐면 기록을 했던 사람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 기록했던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자본주의가 같이 시작이 될 때 거래하는 내용들을 남겼어야 했어요. 그래서 남은 게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account한테 하면 회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록이나 계좌를 가지고 있어서 중요함 이라는 추상적인 의미가 account의 네 번째 뜻이에요. 그럼 사전에서 네 번째 뜻을 출제연이 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틀려야 될까요? 그럼 가고 싶은 데를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이렇게 보시고 1번부터 5번까지 단어 중에 말도 안 되는 걸 삭제하면 사실 얘만 남아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근데 이거는 독해 강의할 때 선생님이 좀 더 얘기를 해드리고 지금은 여러분이 구문에 집중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공부했던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 자 앞에 선생님이 무슨 패턴 가르쳐주셨죠? A하고 B의 해석법 그 다음에 주어하고 동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죠? 이런 패턴을 가지고 규칙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쉬운 것부터 시작해요. 수연 이즈 프리디부터 아시겠죠? 끄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문 조금 복잡한 문장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출문항으로 정복을 하게 되면 아 이렇게 확장돼서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실제로는 엄청난 덩어리처럼 보이는데 잘라버리면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추상적인 단어들도 선생님이 같이 잡아 드릴게요. 그래서 어카운트 같은 것도 우리가 알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추상적인 문장으로 적용하는 그런 학습이에요. 우리가 100개의 문장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이것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능 기출에서 가장 고득점이 나오기 힘든 이 빈칸출혼도 맞출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 선생님의 모습이에요. 어? 지금 프라이팬에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영어를 놓고 요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고수가 답해주는 구문 백돌이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너무 흥분한 관계로 이걸 좀 진정시키고 1강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봐요. See you later.